강서구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. 자원봉사캠프는 강서구 20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과 캠페인, 저소득 가구 밑반찬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. 자원봉사활동가는 기초양성교육을 받은 후 캠프에 근무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실적을 입력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. 자원봉사활동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